더트롯 대한민국 가요쇼 더트롯 라이징 스타 더트롯 라이징 스타 오늘의 주인공 과연 누굴까요? 사회복지학 박사가수 진윤지 씨입니다 현재는 수원에서 재활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과 취약계층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장구와 색소폰 노래 등을 불러드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가수가 되어 있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물사랑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우리의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NGO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응원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물은 소중하니까요 더트롯 라이징 스타 오늘의 주인공 진윤지 씨입니다 좋아요 좋아 함께 하시죠 더트롯 더트롯 라이징 스타 오늘의 주인공 진윤지 씨입니다 정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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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인공 진윤지 씨입니다 정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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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몬도에서 정말 그리구요 당신과 나의 당신과 나의 당신과 나의 추억을 만들며 행복한 우리의 사랑 때로는 저 하늘의 햇빛도 보고요 때로는 하만을 별볐다 보여 좋아요 좋아요 님이 좋아요 너무 좋아 어깨춤이 덤실 덤실 내 생은 오늘도 행복한 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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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아요 서울에서 사랑한 사람 좋아요 강릉도에서 정을 그리고 당신과 나의 당신과 나의 수업을 만들면 행복한 우리의 사랑 때로는 저 하늘의 햇빛도 보고요 때로는 하만을 별볐다 보여 좋아요 좋아요 님이 좋아요 너무 좋아 어깨춤이 덤실 덤실 참치 ela 이 작곡은 오늘의 casa 타こ Frage 아우 내가 이거 이 작곡은